자 여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낚시하기 전에 여기 시작은 기본 두 바퀴입니다 여기가 인공 어처예요 높은 데가 2m 주위에는 산발적으로 작은 것들 걸림 좀 많고요 어처 시작하기 전하고 어처 사이사이에서 입질 그거를 바닥인 줄 알고 막 뜯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쭉 당겨 봐봐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 조심하고 겪고 민원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 이제 첫 번째 빨리 나와야 돼 오전에 나와야 돼 해보자! 첫 방에 나온다 첫 방에 첫 방에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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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라 이 시간에 하나 시작을 멋지게 알리자 아 우리 셰프님한테 또 그냥 가냐? 아니 오늘 온다니까요 이제 딱 2분 뒤에 한 마리 올 거예요 하아 아 느낌이 쎄합니다 해가 벌써 떠오르고 있고 지금은 셰프님들이 오면 느낌이 쎄합니다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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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문다 까문다 힘 좋다 힘 좋다 오 힘친다 춘다 춘다 우럭 아니야 우럭? 조기다 조기 오 오 미 민호 Cl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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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야 민호 저게 민호야? 민호 맞아요! 민호 맞아요! 와 민호다! 이경규! 아이씨 아 지키네 아 또 세레모니 또 해야 되잖아 야 맨 처음에 잡은 사람 빼지 않죠? 그거 하지 말자메요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이경규! 오늘 무게빨인가? 길이도 있습니다 경포 민호야 조선 4대구가 먹는다는 비한복이야 비한복입니다 내가 민호다! 내가 민호다! 이경규! 이경규! 야 그거 무게 잘 재고 잘 거관해줘 조선수 꼭 잡아야겠는데 저 자리 데미지 많이 오는데 자 이경규 씨는 뺏기 빼놓고 면제 됐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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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 민호 42 조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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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0